안녕하세요 한빛티비 한빛입니다. 오늘은 노트20 무선충전 한번 해볼거에요. 정품이구요. 노트20꺼 이렇게 됩니다. 노트20 무선충전인데 여기 뒤에 설명을 보시면은 노트10부터 노트10 플러스 노트10 5g 뭐 아이폰도 된다고 되어 있는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 저 11 프로가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써 있네요 한번 열어 보도록 합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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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삼성 모양 딱 있죠 으 으 으 예전하고 다르네 예전에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옛날에 했을 때는 지금은 또 다르게 돼 있네요 으 간단한 사용설명서가 들었습니다 아 충전기도 하나 들었구요 이렇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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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예쁘게 생겼죠 예 요핑을 해 볼게요 해보고 네 이런 모양이네요 네 무선 충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95%라고 뜨고 지금 고속 무선 충전 14분 후 충전이 완료된다고 이렇게 뜨죠 이렇게 요정도 미끄러지면 미끄러지네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무선 충전하는 방법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네 하미TV 였고요 저희 채널 좋다면 구독 시청 후원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